영상 끊었습니다 아이 저 뭐죠 다행스럽게 내보락 꿈이 점령당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흟 공격하기 원치 않습니다 십세들아 니들 전쟁을 니가 해야지 왜 나한테 기다리니? 놀이 뿌락치들이 파타비움에 왔다가 죽었네? 종현tro!! 아이들 전쟁을 미키고 죽었다 샀너 Advis겠지? 너무Realize 나라PER 적군이 5원 하나 처리했습니다. 얘들은 에브라 폭풍으로 올라가고요. 흠.. 이제 기계 도망가네? 자 그리고 배선 티오에 있는 군대들은 트레벨어룸 공격해 줍니다. 자 트레벨어룸 점령했습니다. 자 턴 넘기고 자 턴 넘기고 카물 로드 눈에 다시 반란 터지고 노노 음.. 너희들은 너무 나댔어 거주지 전복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군대 전복이 문제죠 군대 전복되면 못 움직이니까 군대 전복이 문제입니다 군대 전복은 유혹에 실패했습니다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던 모양이네 대군단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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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램에 도깨나 점령했습니다 이제 그 아트레바 테스트는 이제 고자네요 파이브 거품 성정 가슴 파이브 파이브 마 ë 마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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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 요원 하나 더 있는 아 여기 있구나 아멘 자 터넘깁니다 아멘 어떤 ai 턴인데 화면이 끊기거나 그러지 않고 매끄럽게 흘러가면서 오래걸린다는거는 이색끼들이 그..뭐에요 아 돌아버리겠네 그거하고 있다 그 요원질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치 그리고 방금은 잘못 걸렸네 I live to serve the mighty cartage 이렇게 해볼까 왜 비푸이 원하는지 왜 비푸이 원하는지 잠시만요 네르비가 남내 총을 좀 기습적으로 공격했는데 잘 막았고 새편네 새편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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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비 프레이즈 어 해결했네? 씨 해결 못할 줄 알았는데 해결을 해봅시다 발란군은 처리했고요 뭐지? 고위관리들이 왜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하지? 얘들 이런 애들 아닌데? 괜한 일이구나 에브라쿰에 있는 병력은 에일돈으로 올라갑니다 그 셋도 군대를 모으고 계셨네? 얘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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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쪽으로 바알한이었네요? 저는 비열한인 줄 아네 자파가 쿰 텀텀 비어있는거 점령했습니다 아니요 이 곳이 좀 더 길어? 너무 당하고 흑 매니저 Chicken 미니저 뺨 anno 자, 네리비... 멸망시켰습니다. 좋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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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턴 넘기구요 흠 흠 히퀸이 한 부대가 카몰로드는 주변에 출몰했습니다 저거 그거죠 그 프랑스 상륙했다가 지금 다시 돌아온 놈 못 뽑는다기보다는 제가 직접 전투를 안할거에요 오픈 개사 막 뽑으실듯 앙 전 항상 자전만하니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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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모리드논 정리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그 일에만 남았는데요. I live. how can I serve you? 아, 지금 안 되네. 어쩔 수없다. 어쩔 수없다. mma. Shaw Ontario. never gonna be done. 자 턴 넘기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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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턴 자 턴 넘기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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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 턴 넘기겠습니다 야 신성대는 돈이 없어 못 뽑네 툴리포르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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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이씨.. 세 군단이 들어갔는데도 지냐? 군단 엄청 많네 옥타비아누스가 라인강 광고선에 그렇게 집착한 이유가 있군요 툴리포르드 툴리포르드 툴리아 이동 거리가 지금 다들 아주 계망입니다 계망 이 쪽에 뭐가 강 때문에 강하고 숲 같은 것 때문에 공격 가지고 툴리 푸드름 쪽으로 지금 툴리 푸르듬이죠 툴리 푸르듬 쪽으로 지금 접근이 안되고 있어요 왼쪽에 저 새끼 저거 항문단이 요새하고 있는데 저거를 먼저 처리하고 나서 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막 난이도가 훅 올라가네요 그 그 그 그 그 수행원 없는 부대들한테 수행원 주고 아 이거 놀이 꿈 개작살 나겠나 이거 신성대는 아 이게 유지백 170밖에 나네요 생각보다 많이 싸네 자 턴 넘깁니다 아 참 브리타니아에서 내려오는 거 한 번도 더 있지 까먹고 싶네 툴 리프르도움에서 한 번도 빠져나왔고요 코리아 그 빼앗겼습니다 약탈하십니다 어 아니네 독립시켰네 저거 속국으로 풀어준 건데 얘가 저런 짓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세콘이족이 또 제노바 더 포위했고요 그러니까 제노바가 좀 매늘난 포위했고요 아 으아... 자 철수합니다 자 한군단 상륙했고요 저 새끼들이 메들란 포유였는데 지금 이 부대만으로 상대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아이씨 정말 잠깐만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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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러면 이제 상대할 만 하겠죠 자 이 부대에는 톨리 푸르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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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주님을 싸워둬요! 세 개들 되게 빡시네 자 이게 오브르시스가 마지막입니다 속주로서는 그래서 그.. 지금 일단 포이하고는 이렇게 썩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포이가 이걸 다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조망상 자 그럼 자 그럼 다 먹기 전에 하여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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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여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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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 4천원 받고 이제 종전하기로 했구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음... 이건 뭔데? 보기 저기가 음... 일단 얘들은 그대로 두고 부수면은 괜히 나중에 그거 생깁니다 그 빈민가 생기구요 그럼 꼴차 하십니다 저거는 안쪽으로 돌아다니라 저거는 안쪽으로 돌아다니라 저는 헤딩이 이곳에 자 턴 넘기구요 자 턴 넘기지 않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새콘이하고 길고 긴 악연을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이번 턴은 끝내야지. 플랩은 반란이 일어나서 함락됐고요. 플랩은 반란이 일어나서 함락됐습니다. 플랩은 반란이 일어나서 함락됐습니다. 적투드론 공격하고 얘들도 이제 계속 공겨있던 상태에서 풀려났습니다. 두 부대를 공격해보죠. 반란이 일어나서 함락됐습니다. 오르지스 점령했습니다 얘는 플랫봄 탈환해주고 자 이들은 게레마니아로 됐네 이제 대략 정리가 됐죠 자 이들은 자 이들은 여러분 영상 끊을게요